이히 카드 신성 떴냐? 오탑손 내 트레이 보는 고양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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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플레이 랜전도 불갱어 개사는 도망 너무 좋은데 근데 상점 가면 플리트가 딱밤 때림 딱밤 안되봤지 뭐 딱밤 안되봤지 뭐 뭐지 엘리트 어게 잡지? 오호 머리 터지는 데트땜 왓 와 환상적이야 어썸 이걸 잡네 난 엄강 역시 사일런트는 강쾌인게 분명해 완전 bush 매개 뒤로 이쁘게 잡힘 섬탑이 이런 곳이 아닌데 한 턴 정도는 괜찮잖아 20원 공포야 배신이야 배신 혹은 테러 아이구야 80골드 가능 불가능 아 그래 아까 드로 잘 잡혔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좀 안 잡혀도 이런갑다 이제 두 개 중에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먹으면 되는 거였어 호호 와우 포션은 슬라임한테 아껴가야 될 것 같고 총매 그래 총매는 답을 알고 있다 역시 총매의 답이 있다 뭐 들고 가야되네 안 써도 잡을 것 같긴 한데 써는 게 낫겠지 괜히 괜히 쓰레기같이 꼬이면 못내나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필요한 아싸 45 골드 슬라임 빙 뜯는 사일러츠 동매도 쓰고 대단원도 쓰고 서피도 안전하고 습 혹시라 안겜 서피도 안전하고 서피도 안전하고 서피도 안전하고 서피도 안전하고 서피도 안전하고 서피도 안전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데다. 뭔데다 오면 다른게임 되는데. 근데 아직 버리기가 없네요. 그래도 도박칩이 있어서 닷공짜임. 그러면은 몹잡으러 가야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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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3 2 3 3 3 아니? 성포민증 받았네. 37골드. 아니. 뭐지? 대밀네. 여비. 3 방어 공짜. 3 방어 공짜. 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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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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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식물은 물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택 거의 다 왔는데 강화되는거 한번 노래 보자 실패 어 똥중 촉촉 아니 이거 다 버리면 스낵호선에서 좀 그런데 안되겠다 써야겠다 이번에는 스네크 정품이 아니라 계산된 도박 좀 계산된 도박 좀 사일리님 도박 좀 하세요 계도된 산닭 도산된 계닭 사일리님 도박 왜 괜찮아 안나오냐 사일리님 도박 흫 잡았는데 기분 나 거냐 아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도산된 개박 떠야된다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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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된 개박 하나 둘 셋 짠상이면 뭐 솔직히 넘 거지같이 넘 상점 상점가서 제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점가서 제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다 돈인데 략가 아니 잠깐만 순수 쓸까 순수 쓸까 아 갑자기 앞에서 하나 더 지워야 되고 순수 쓰는게 낫겠는데 어 어 어 어 어 버턴이 뭔가 이상한 사일런트 폭추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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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도대체 어 이건 도대체 폭추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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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시작 만남 망 망 망 대빙 도무송시자 집중 도무송시자 왜 이렇게 약한 고개도장 기어이 맨 밑에 있네 자랑스럽다 아니 큰일났네 이거는 너무 이상하게 안된다 아 아 아 아 아... 쓰레기 게임 에반데 뱀식물 잡을땐 실수였지만 이거는 그냥 어까네 뱀식물 잡을땐 뱀식물 잡을땐 뱀식물 잡을땐 뱀식물 잡을땐 뱀식물 잡을땐 van 닌두가 성능은 좋은데 소음 요소가 너무 많다 삼성 온도어 달팽이 삼스텍 정말 곱다 뭐지? 2단계 상점 됐 2단계 하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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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도산된 개박주어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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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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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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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4단계 4단계 5단계 5단 bom 4단계 5단곰로 5단곰로 에.. 나도 원.. 실패 에.. 에.. 뽕 쓰레기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아 몰라. 다 가로. 니까파는 영고. 제련 포션. 그래도 남겨둬야겠지. 아 영고 미친. 진짜. 아 영고. 쟤 왜 저런. 웅성웅성. 약간은 잡은 것 같고. 바갈 액트 소리는. 할수를 하겠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사막에서 죽어서. 심기 불편한데. 이펙트도 아니고. 이펙트도 아니고. 이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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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겁나 서운하네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방 돈 뜯어봤자. 쓸 수도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쉬워. 공매도 없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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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아왕... 나 돈 좀 빌려줘... 첫 숨가서 갚을게... 중특우 보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 지금은 사일런트 잠옥이며 접하는 창방컷 둘째 파는 심장컷을 당했다 이펙트 마냥 꾸역꾸역 사막 가서 뒤지느라 2시간 넘게 사일런트만 해서 중대노한 상태 그렇습니다 이게 사일리아 이펙트야 진짜 3캐릭터들 2,2,2 유독 사일리아 이펙트 얘네들이 사막에서 뒤진단 말이야 이펙트 그... 2부에서 계속 됩니다.